호기요 발해 준다 흡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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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사인부터 하시죠 오늘 규주님! 정말 대단하다 정말 존경해요 우리 주주님들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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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혜야! 진혜야 너 안 돼! 야 너 안 돼! 진혜야! 나하고 아이돌 좋아 보게 뭐라고? 나하고 아이돌 일단 싸인부터 싸인부터 하고 결정해 그 다음 싸인부터 하고 선착순 여기 이따 넣어놓을게요 이게 뭐예요? 저거 같이 옮겨줘 이런 모습 보여줘야 돼 선배님인데 빨리 옮겨줘야지 빨리 같이 가서 옮겨줘 옮겨줘 빨리 가서 이게 로맨티스트야 빨리 가서 옮겨줘 자 고마워 조지님의 서류를 거기 뺏을 수가 있어요 자 MIB 짱이야 고마워 짱이야 고마워 짱이야 고마워 뭘 해드리고 해야 될까요? 아나운서님? 박 zien 박선영 오빠 박선영 오빠 살해 지질까? 하하하하 박선영 형 박선영 아나운서님 송 약 1 선물이 있어요 어!! 선물이 있어요 아니 dan ologie 영이 un 우리의 앙 정말? 너는 얼굴이 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식사는 안 드셨어요? 아직은. 아직 안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총리에 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리에 반했습니다. 잘했어. 나 때문에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 두 분이 식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 나요. 안 끝나고 지금 먹을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눈 웃음을 치고 그래. 눈 웃음이 달려있는 거지. 눈에서 빨리 돌려. 안녕. 안녕하세요. 선영아. 여기 안아웃소개. 여기 안아웃소개. 대부. 우리 팀은 어디 갔어?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형님. 아니요 형님. 너한테 빠져길래? 오빠 파란 팀이셨군요. 선영아 너 그름나 삐친다. 왜 선영이예요? 하자 하자 안 되니까. 박선영아는 우리가 수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잘 알고 오셨는데. 누가 눈 웃음 치지 않고 진심으로 되겠냐. 정말요? 누가 진심으로 되겠냐. 진심으로 누가 되겠냐. 진심은 진짜 우리인데요.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봐주시고. 오늘 너무 반가워서. 진심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야. 아 이게 진짜. 이야 마지막으로 가실 거예요. 대박이다. 정말. 정말 예정이. 아하하하. 제목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드라마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고 있고. 네네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형이 형 형. 아 형태 형. 안녕하세요. 승민이 형 되게 또. 알지. 까칠하다고. 어. 어휴 승민이 형.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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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rov Essa. 이 부으. 분의 소원의 맛 στην 날. 정말 지겹게 녹화. iques nóslad designed lite simple 아휴. понятно. 형이. 형님 안녕하세요. 저 인기가요. 신곡이 있었어요. da descendait가. 제가 인기가요red. 지효씨가 예시였어요. 그럼 두 분이고ivos 잠깐 인기가요. 얘기 나누신 모양이 잠깐. 아휴 참을주세요. 아휴 참 잘. mora. 아휴 참 잘. 제가 드라마에서 가는 상속자가 되게 거지로 나오거든요. 여기서만큼은 상품여가 되고 싶습니다. 맞아요. 도 Splang아 cuidado. 아이고 디디요 디디요. 바로 우리 형님이. 신경생이. 형 잘 쓰셨어요. 아유 형. 아유 얼굴 수고하오였네 형님. 야 승용이 형 이렇게 자리 찾아본 적 처음인 줄 알았으니까. 형 잘 쓰시죠? 네. 형 잘 쓰시지요. 형 잠깐만. 형 잘 쓰시지요. 승용이 형 좀 업혀봐. 야 야 뭐하냐. 형 진짜. 형 한번 업어드리지. 승용이 형 저 일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한걸래 한 번도 업어드리지도 못하고. 좋아 좋아. 아이고 형 진짜. 너무 고생 너무 고생 많으시죠 형. 야 우리 등장 한번. 저 형 어디게 뭐. 아유 저 형 어디게 뭐. 커피라도 한 잔 드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